가 또아 타오라이가 표는 얼마입니까? 표는 얼마예요? 가 또아. 가는 원래 뜻은 커피이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나 명사로 뒤에 붙이면 이제 그 물건의 값, 가격이라는 거죠. 가 또아. 또아는 티켓, 표 라는 뜻이죠. 가 또아 이렇게 하는 거면 표의 값, 표의 가격, 표현하는 거였죠. 그 다음에 타오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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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오라이는 책에서 본 거는 아마 타오라이라고 적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쓸 때는 타오라이, 라이 잘 보세요. 라이가 라이로 바뀐 거예요. 이거는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타오라이, 타오라이. 타오라이. 실제로 말할 때 타오라이 라고 하시면 돼요. 타오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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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오라이는 무슨 뜻인가요? 얼마. 얼마 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가 했는데 가는 그냥 존재말, 여자의 존재말이죠. 이 남자 하면은 그랍 대신 하면 돼요. 가. 그랍. 이제 전체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. 가 또아 타오라이 가 했을 때는 표의 값은 얼마입니까? 얼마예요? 라는 질문이에요. 가 또아 타오라이 가. 표는 얼마입니까? 표는 얼마예요? 현지에서 실제로 많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에 문장은 아무 물건 명사로 바꾸면 바로바로 태국인한테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가격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다 쓸 수 있어요. 많이 써보세요. 끝나기 전에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제가 화, 표어를 알려드릴게요. 태국어는 태국말로 맛 맛 맛 맛 맛 통화 강은 맛 그럼 이번에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와디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